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환자 경험 평가란 환자가 입원 경험으로 의료 질 수준을 측정하는 의료 소비자 관점의 평가입니다.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고, 올해부터 모바일 웹 조사를 통해 시행합니다.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환자 경험 평가를 실시합니다. 모바일 웹 조사 실시 방법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고 응답하기 쉽습니다.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 환자 중심 의료 문화가 정직하게 됩니다. 더 좋은 의료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.